이튿날 그 눈꺼풀을 버린 뜨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자랐다고 하는데요. 차를 진정 안다 그러면 차나무가 감옥이다. 동감하시는 부분이죠. 또 아주 큰 차나무는 수십 미터까지 되는 차나무도 있다고 해요. 오징어 계란 2개 1개 2개 2개 4개 2개 3개 4개 4개 상자도 곰고루 설탕 참기름 설탕 설탕 계량 포도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시작 6월이네요. 저는 산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바다보다 푸른 산과 계곡을 더 많이 좋아하는데요. 크면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왜 산을 좋아하는지 알게 됐어요. 바로 나무 때문입니다. 그늘 중에 제일로 시원한 나무 그늘이 좋고요. 나무가 있는 산위에서 부는 바람은 서늘해서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입니다. 어릴 적 많이 부르던 동료에도 나오죠. 산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생각이 나서 잠시 불러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나무 중에 아주 특별하고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차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나무 하면 이분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한번 먼저 보실래요? 두 분지 아시나요? 달마입니다. 이 그림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하가 김명국이 그린 달마도입니다. 달마는요. 인도 향지국의 왕자였습니다. 6세기 초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소림사에서 9년간의 면벽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당시엔 경전 중심의 교종불교였는데요. 이 달마는 자선 중심의 선종불교를 주장했습니다. 중국 선종불교의 시조인 셈이죠. 어느 날 평사시처럼 달마가 자선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수마가 몰려와서 수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꺼풀을 떼어버려서 뜰에 버렸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튿날 그 눈꺼풀을 버린 뜰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자랐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차나무였다고 합니다. 차나무 기원설화 중 하나인데요. 좀 황당하죠. 하지만 차나무다운 의미 있는 설화입니다. 우리가 차를 마시면 머리가 맑고 또 졸음을 쫓아주어서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현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차의 효능과 부합되거든요. 혹 앞선 시간에 배운 차나무 학명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했던가요? 네. 카멜리아 시냄시스. 더 정확하게는요. 카멜리아 시냄시스 그리고 엘오쿤츠. 이게 속명이고요. 학명은 속명과 종명 그리고 명명자를 쓰는 이명법을 주로 쓰는데요. 카멜리아 동백나무란 뜻이고요. 시냄시스 중국 의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백나무란 뜻이고요. 이 린 엘은 스웨덴 식물학자 린네의 머릿글자인데요. 차나무 한 명을 처음으로 명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쿤츠는 마지막 명명자이고요. 그럼 차나무 한 번 볼까요? 첫 번째 사진 우리나라 차밭이고요. 경사지고 비탈진 곳이죠. 이 차밭의 차나무는 사람 키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차꽃입니다. 예쁘죠? 흰 꽃잎이 여러 장 있고요. 노란 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굉장히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나무 역시 차나무입니다. 중국의 키 큰 고차수 차나무죠. 중국에는 차나무 수령이 아주 오래된 차나무가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거는 수령이 2800년 된 것도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3200년까지 되는 차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이것은 차씨입니다. 차 열매인데요. 이게 좀 여물면 갈색빛으로 되고요. 여기에서 씨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럼 이제 차나무 특징을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차나무, 차자, 남방지, 감옥야라. 이것은 차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다경일지원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차나무는 남쪽의 상서로운 나무이다 라는 뜻입니다. 차나무는 감옥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차자는 차 나무를 의미하고요. 감옥이다 라고 했는데 이 가는 아름다운, 좋은, 훌륭한 이란 뜻이고요. 차를 진정한다 그러면 차나무가 감옥이다. 동감하시는 부분이죠. 저 역시 동감합니다. 그리고 차나무가 남쪽에 남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중국에 큰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황화강하고요. 양치강이 있는데 황화는 위쪽에 있고요. 양치강은 아래쪽 지방에 있는데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많이 길기 때문에 장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장강 이남 지방을 여기에서 남방이라고 한 거고요. 실제로 차나무는 아열대성 식물입니다. 그래서 아열대, 열대, 온대 지방에서 자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도에 주로 차밭이 있죠. 그리고 차나무는 겨울에도 늘 푸른 상노스입니다. 그리고 잎은요. 차나무 잎은 타원형이죠. 다른 나무랑 좀 비슷한데 타원형이고요. 이게 이제 맥이라고 하는데요. 주맥이고 그 다음에 층맥이 있고요. 차나무는 잎이 도톰하고 윤기도 있고요.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톱니, 거치라고도 하죠. 이렇게 차나무가 생겼고요. 그리고 차꽃은 아까 보셨죠. 하얀 꽃잎이 5장 내지 8장 보통 있고요. 그리고 노란 수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꽃 하면 언제 피나요? 차꽃은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가을에 핍니다. 9월에서 11월에 피고요. 열매는 꽃이 핀 그 다음 해에 다시 가을이 돼서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에서 다시 씨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한 나무에 가을에 당에 핀 꽃과 그리고 열매가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나무를 실화상봉수라고 합니다.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쓰는데요. 꽃과 열매가 서로 만나는 나무다. 이런 뜻이고요. 이런 게 흔치 않죠. 차나무는 가을에 꽃과 열매가 같이 만납니다. 그리고 뿌리는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죠. 뿌리는 원뿌리로 곱고 길게 자라고요. 실 뿌리는 거의 없고. 그래서 옮긴다 해도 옮기기도 어렵고 옮긴다 해도 또 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불천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고 했지요. 다음은 차나무 종류 좀 한번 알아볼까요? 차나무는 일단 형태에 따라서 감목과 교목으로 구분도 되어지는데요. 우리나라 차밭에 가보면 차나무가 어떤가요? 키가 작죠. 사람 키만 하거나 사람 키보다 작은 그런 차나무를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차밭에 있는 그런 차나무들은 감목의 차나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사진에서 봤던 키 큰 차나무. 뭐 3m, 5m 이상 또는 7m 이상 또 아주 큰 차나무는 수십미터까지 되는 차나무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것이 이제 보통 교목 차나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교목은 우리가 보통 나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있으면 줄기가 있고 밑에는 뿌리가 있겠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가지가 있죠. 그리고 잎이 있겠고요. 이것은 교목차나무고요. 이 주줄기를 우리가 주간이라고 합니다. 주간 주줄기, 주간이 뚜렷해요. 교목차나무는. 그런데 감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차밭에 가보면 볼 수 있죠. 감목은 주줄기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어떤 걸 상상하냐면 개나리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개나리는요.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줄기가 여러 갈래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게 주줄기인지 구분이 안 가요. 여기에 잎이 달렸겠죠. 찬잎이 달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주줄기, 뚜렷한 줄기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간이 뚜렷하고요. 얘는 주간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감목과 교목. 그리고 교목은 키가 크고 감목은 키가 작은 형태를 일반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분될 수 있는 게 잎의 크기 등에 따라서 네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중국 대엽종, 중국 소엽종, 그리고 인도종, 샨종 이렇게 크게 네 개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잎의 크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길이를 일단 보면요. 중국 대엽종 같은 경우는 어른 손바닥만큼 커요. 그래서 길이가 13cm에서 15cm 정도 13cm에서 15cm 정도 되고요. 중국 소엽종은 우리나라 차밭에 있는 차나무가 주로 중국 소엽종이거든요. 찻잎이 다 자라도 얼마나 인가요? 엄지손가락만 해요. 그러면 중국 소엽종은 찻잎이 다 자라도 4 내지 5cm 그리고 인도종은 22 내지 30cm 아주 큰 거는 35cm까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크고요. 그리고 샨종 같은 경우도 중국 대엽종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한 15cm 정도 이렇게 되고요.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찻잎이 크기라든지 이런 게 다른데요. 중국 대엽종 같은 경우에 찻잎이 큰 거 같은 경우는 카테킨도 많고 또 쓰고 떫은 맛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차로서 먹을 때 발효차를 주로 쓰고요. 발효차 용도로 주로 씁니다. 발효차라고 하면 홍차도 있지만 흑차 대표적으로 보이차가 있죠. 중국 대엽종으로 합니다. 중국 대엽종은 중국 운남성, 사천성, 호북성 이런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요. 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또 일본 그리고 중국 동남부 쪽에 중국 소엽종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소엽종 같은 경우는 주로 녹차 만들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 소엽종이 많기 때문에 주로 녹차를 많이 만들죠. 그리고 인도종은 찻잎이 굉장히 크죠. 인도종은 인도 아싸미나 메니프루차 이런 지역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차를 주로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샨종은 이것도 잎이 많이 크고 해서 보통 홍차, 발효차 이런 정도로 많이 쓰여집니다. 샨종은 운남 밑에 쪽에 라오스라든지 태국 북부나 이런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래종 차나무 같은 경우는 주로 중국 소엽종 계통이고요. 온대성 기후에 맞고요. 또 중국 소엽종은 비교적 추위에도 강한 편입니다. 품종이요. 우리나라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에서 수입된 야부기타종의 차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좀 특별한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김해 지역에 대엽종 정도의 찬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소엽종이 아닌 그런 특별한 지역이 있고요. 대부분은 중국 소엽종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과 또 여유를 주는 차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 차나무 그리고 또 차를 만들기까지 우리 찬웅들의 수고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